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? 어? 왼쪽 안이 모르죠 아니 근데 저기 말일걸? 잘 보이죠 과우라는 생각을 못해 왜 여의도라고 그랬겠어? 어? 왼쪽 안이 모르죠 어? 그거예요? 네 그렇게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지 정답입니다 옷걸이에 옷 대신 쌍적으로 다 걸어놨어 허언증이야 허언증 어깨 돌리네 눈을 왜 이렇게 담아?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